이렇게까지 이제 맛이... 설마... 이렇게까지 맛이 있는 건가? 맛있지... 저 마니토가 움직였나 봐요 어? 못 보던 게 막 올라와 벌써? 어머... 나 까먹고 있었는데 아, 이러네, 전달해야 되네? 나 너무 깜짝 놀랐어,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잠깐만,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은... 갑자기 벙리가 좁혀지는 거잖아? 승경이 지금 계속 탐구실에 있었잖아 승경이 나는데? 아니면 가는 길에? 헉! 아씨, 깜짝이야 내 자리에 뭐 있으려나? 너 앰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대 난지 몰랐을 텐데 오일 같은데? 응, 아니, 앰플이래 스킨케어 할 때 매일 오일 쓰지 않으세요? 저요? 저요? 원래 그냥 여기 있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오늘 메이크업에 쓰라고 그냥 이렇게... 그럴 수도 있어 어, 갑자기 투입된 거 아니야? 내 자리만? 아니, 같이 한 줄 알고 나도 빨리 준비를... 내 앰플이 있는데... 이럴 때 되게 자연스럽게 다 같이 넣었으면 되게 웃겨 치타인 거 같아 치타가 오일을 되게 좋아해요 100% 압류라고? 치타 같아, 치타 같아 치타 같아, 치타 같아 치타가 오일을 되게равля요 치타가 오일을 되게 좋아해 치타가 오일을 되게 좋아해 치타합니다 치타가 오일을 되게 좋아해 치타가 오일을 되게 좋아해요 60분 이내에 온대. 탕비실 못 들어가니까 답답하구만? 언제는 놓아지겠지? 저기 김베원님야? 탕비실 못 해. 누구야? 어쩜 이렇게 티가 안 나?